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마이너스 7.06%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마이너스 25.4%, 해외 주식 마이너스 9.5%, 국내 채권이 마이너스 7.5%, 해외 채권 6.0%, 대체 투자 16.2%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성과를 나타낸 것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주식 채권의 동반 약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